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농업법인 주식회사 종묘 공동대표인 우리 시강섭 대표 블루베리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블루베리가 정말 알이 탐스럽고 이렇게 잘 익었는데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수확을 하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 따놓은게 정말 어 알이 엄청 굳고 싱싱하고 아 아 아 이 당도도 아주 높은 블루베리 입니다 아 지금 어이 블루베리를 우리 농민께서 직접 생산을 해서 아 지금 2키로 2키로에 4만원 키로에 2만원씩 택배비는 별도 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전국으로 어 지금 절찬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좀 알이 굳고 아 좋은 아 이 블루베리 아 눈에도 아주 좋고 어 정말 건강에 좋은 이 블루베리를 아 우리 정국의 우리 구독자 분들 아 주문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주문 전화 아 010-6608 아 4 7 8 8 8 로 어 전화 주시고요 아 지금 어 어 어 오늘 어 날이 이렇게 에 정말 장마가 지기 전에 에 이렇게 그 주문을 하시면은 아 아주 맛있는 블루베리 를 어 맛보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전라북도 아 아 임실군 어 성수 상염 자락에 에 설 같이 인사드렸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 같이 예